청주시의회의 여당 의원뿐인 예결특위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청원 청주상생발전합의안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3회 추경안 논의를 위한 예결위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힐 겁니다. 성흥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8월 청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청주 출신의 박봉규 국민의힘 의원이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예결위원 전원 사임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30일 본회의에서 재차 예결특위가 구성될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 시의원들은 당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예결위 공석을 이어갈지 여부를 당론으로 정하기 위해서입니다. 1시간여 진행된 회의 끝에 내린 결론은 예결위 보이콧을 이어가겠다는 것. 상생한 대로라면 옛 청원 출신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됐어야 했는데 이를 받아들이면 후반기 의장 선출을 비롯한 원구성 과정에서 또다시 여당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판단입니다. 지금 청주 출신께서 예결위원장을 하고 있으므로 저희는 상생의 협약을 파기하는 것이라 판단해서 예결위원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고요. 이 부분은 의장님께서 원칙대로 청원군 출신의 예결위원장을 선임해줄 때 정상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경안 심사를 앞두고 상임위별로 민주당 의원을 추천받아 예결위를 구성기로 했던 김병국 시의장은 7명의 국민의힘 의원들로만 예결위를 운영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유례없는 반쪽 예결위가 계속될 예정인 가운데 청주시의 3차 추경과 내년 본예산 심사 과정까지 파행이 이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HCN 뉴스 성원규입니다.